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아이비엠 입문중급 1위 두남자투익에서 두남중인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최신 파트1 기출 정답 모음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기출이 되었던 정답을 모은 거기 때문에 숙지하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콧발음 영국발음으로 섞어서 읽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쭉 읽어드릴 때는 실제로 시험에서 어떤 사진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한 번씩 쭉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볼 텐데 그 전에 이 영상 말미에 저희 2023년 1월 방학 등록 교재 무료 증정 이벤트가 있으니까 다음 2023년도에 공부하실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너네 토익 공부할 거면 눈앞에 토익해 진짜 괜찮아 혜택이 존내맛아 점수도 존내맛아 창문에서 눈을 쓸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 있는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창문에서 눈을 쓸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창문이 실제로 그냥 창은 아니었고요 차량 창문이었습니다 답이 되었던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건물 밖에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건물 내에서 문으로 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도 leaving a building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ber 3 They are pushing bicycles down the busy street They are pushing bicycles down the busy street Number 4 Some ceramic bowls are covered with leaves Some ceramic bowls are covered with leaves Lead이라고 하는 게 뚜껑이 되겠고요 Be covered lead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릇 위에 뚜껑들이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5 Some plants have been arranged on display tables Some plants have been arranged on display tables 이거는 야외 시장 같은 데였고요 그 각각의 테이블들이 있었는데 그 위에 어떤 식물들 그 화분 같은 것들이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Number 6 An apartment building is several stories tall An apartment building is several stories tall Story라고 하는 건 우리 얘기라고 알고 있지만 Story라고 하는 건 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가 보통 몇 층이잖아요 아파트가 있었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Number 7 He's operating a laundry machine He's operating a laundry machine Number 8 She's holding a garden tool She's holding a garden tool 보통 holding이라고 하면 잡다란 뜻이긴 한데 해석할 때는 보통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arden tool이라고 하는 게 아마 rake 같은 거 있죠 갈퀴 같은 거 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Number 9 The man is searching through a briefcase The man is searching through a briefcase 서류 가방을 이렇게 열고 그 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search through 같은 게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Number 10 Products are displayed on shelves Products are displayed on shelves Number 11 Artwork is hanging above the furniture Above라고 하는 것은 딱 위에 붙어서 있는 느낌이 아니죠 떨어져서 위쪽에 있는 걸 above라고 하고요 붙어서 위쪽에 있는 걸 on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Number 12 A picnic area has been set about doors A picnic area has been set about doors 소풍 공간이 야외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park 같은 데였고요 거기에 이렇게 소풍할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소풍 테이블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Number 13 She's examining the tire She's examining the tire Examine이라고 하는 표현은 점검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파트 1에 나오면 보통 보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점검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Number 14 He's carrying a hammer on his tool belt He's carrying a hammer on his tool belt Carry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옮기다 운반하다는 뜻도 있지만 보통 carry는 소지하다 휴대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carrying a bag이라고 하면 가방을 옮기는 게 아니라 가방을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건데 tool belt라고 하는 것은 도구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벨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메고 있는 사진 거기에 hammer라고 하는 게 맞죠? 망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에서 답이 됐던 거고요 Number 15 A clock is mounted on a wall between some doors A clock is mounted on a wall between some doors Be mounted라고 하는 건 올려져 있다는 표현으로 보통 걸려있다라고 하는 be hanging과도 같은 표현인데 요즘에는 빈도가 be mounted가 참 많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door 사이에 클락이 걸려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 mounted가 등장을 했던 거고요 Number 16 Some diners are eating on a covered patio Some diners are eating on a covered patio 이건 뭐였냐면은 patio라고 하는 건 보통 야외잖아요 야외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 위에 이렇게 캐노피 같은 게 처져 있는 거였어요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오면 가릴 수 있도록 그런 모습에서 covered patio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Number 17 The walls have been covered with wooden paneling 이건 어떤 사진이었냐면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 벽에 이렇게 나무 판자 같은 것들이 좀 붙어 있었어요 그런 사진에서 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벽 전체가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Number 18 Lines have been painted on a road Lines have been painted on a road 이거는 보통 길이 있고 길에 차선이 그려져 있죠 그런 사진이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Number 19 She's packing a suitcase She's packing a suitcase Number 20 A picture hangs between two life fixtures A picture hangs between two life fixtures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 있죠 A picture is mounted between two life fixtures도 가능합니다 걸려있다 올려져 있다 사진상에선 같으니까요 Number 21 The man is leaning on his elbow The man is leaning on his elbow Lean on이라고 하는 건 기대어 있는 건데 그냥 팔꿈치를 이렇게 기대어 있는 어디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lean on his elbow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Number 22 A bicycle is being placed on a rack A bicycle is being placed on a rack Rack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bike rack이라고 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되겠고요 누군가가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 모습일 때 답이 되었던 겁니다 Number 23 Two people are strolling across the street Two people are strolling across the street Stroll이라고 하는 건 걷다 거닐다라는 뜻입니다 Walk랑 같은 표현인데 빈도가 꽤 높습니다 Stroll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ber 24 A clock is mounted above a whiteboard 말씀드렸죠 빈 마운티도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걸려있다 그러니까 올려져 있는 건데 해석은 걸려있다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Above는 뭐뭐 위에 떨어져서 위쪽입니다 Whiteboard가 있고 위쪽에 시계가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없이 영문만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면서 의미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1 He is brushing snow off a window He is brushing snow off a window Number 2 The women are leaving a building The women are leaving a building Number 3 They are pushing bicycles down the busy street They are pushing bicycles down the busy street Number 4 Some ceramic bowls are covered with lees Some ceramic bowls are covered with lees Number 5 Some plants have been arranged on display tables Some plants have been arranged on display tables Number 6 An apartment building is several stories tall An apartment building is several stories tall Number 7 He is operating a laundry machine He is operating a laundry machine 8. She's holding a garden tool. She's holding a garden tool. 9. The man is searching through a briefcase. The man is searching through a briefcase. 10. Products are displayed on shelves. Products are displayed on shelves. 11. Artwork is hanging above the furniture. A twig is hanging above the furniture. 12. A picnic area has been set above doors. A picnic area has been set above doors. 13. She's examining the tire. She's examining the tire. 14. He's carrying a hammer on his tool belt. He's carrying a hammer on his tool belt. 15. A clock is mounted on a wall between some doors. A clock is mounted on a wall between some doors. 16. Some diners are eating on a covered patio. Some diners are eating on a covered patio. 17. The walls have been covered with wooden paneling. The walls have been covered with wooden paneling. 18. Lines have been painted on a road. Lines have been painted on a road. 19. She's packing a suitcase. She's packing a suitcase. 20. A picture hangs between two life fixtures. 20. A picture hangs between two life fixtures. 21. The man is leaning on his elbow. The man is leaning on his elbow. 22. A bicycle is being placed on a rack. A bicycle is being placed on a rack. 23. Two people are strolling across the street. 23. Two people are strolling across the street. 24. A clock is mounted above a whiteboard. 24. A clock is mounted above a whiteboard. 24. A clock is mounted above a whiteboard. 자, 여러분들. 교제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캡쳐해서 1월 두람주트윅 수학생 등록증을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오프라인도 괜찮고 불나방도 괜찮습니다. 주 5일 주 3일 상관없고요. 카카오톡 두람주트윅으로 12월 28일 밤 12시까지 전송해 주시면 교제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즈를 취해 드릴 테니까 이 포즈 잘 캡쳐하셔서 수강증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포즈가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인사하고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바이.